안녕하세요 펴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채굴 수익률 분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 번 한 적이 있을까요? 한 달하고 보름 전쯤인데 3월 말쯤에 했죠 그때 제가 문매를 좀 맞았습니다 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너 정보 정답하러 나왔다면서 그냥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반성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중립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송조야 이미 시세가 500에서 300으로 박살났는데 그제 이때 얘기하는 타이밍은 너무 중립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건 있는데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새로 이제 채굴에 들어오려는 완전 체리니 분들을 위한 수익률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채굴 하신 분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다 그거는 미리 죄송스럽게 생각드린다 하고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이전에 앞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도지코인 652층에 물려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32%쯤 돼요 그래서 제가 천만원 조금 넘게 손질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분도 사고 싶지 않아요 저 똑같은 심장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코 때려 패고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미 채굴을 1, 2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분들 본전 뽑았을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뭘 안 할게요 그분들은 뭐 이미 선관을 가지고 본전 다 뽑았기 때문에 기계 비용 나고 난 뒤부터는 전기세만 넘어가면 캐면 이득이거든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4월 말 혹은 5월에 시작했거나 아니면 4월 초쯤에 시작하신 분들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으신 분들은 이제 막 채굴 뛰어들려고 하는 체린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요 그분들한테 현 시점이 과연 없던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한 거거든요 네 번째 코인은 멀리서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언제부터? 코인이 나온 2009년도부터 보면 솔직히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지금도 크게 한번 비탈이 지겠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또 보면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닐 거예요 모든 투자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당장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해당 채굴량은 와트 마인 당일 기준이고요 가끔씩 여러분하고 똑같은 대수를 해보는데 더 많이 나올 때 있을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채굴이 채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드리움을 채굴한다 치면 이드리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지면 한 번씩 피버 타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00만원까지 오를 때 2.3배가 들어왔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량보다는 조금 적을 거예요 왜? 제가 알기로 오늘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추가피가 별로 붙은 게 없거든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채굴량 평균을 계산해봤을 때 3월달하고 4월달은 약 40% 가까이 채산성이 줄었습니다 뭐 이거 아마 계산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4월달하고 5월달도 한 또 20% 내려서 따지고 보면 3월에 채굴하던 양이 100%였다 치잖아요 그럼 5월달 현 시점에 채굴하는 양은 얼마냐면 한 58%밖에 안 돼요 꾸준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오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 3월 말에 얘기했던 그 채산성이 더 떨어지는 폭탄은 있잖아요 12월 때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무시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표 처음 보시는 분 있겠지만 저번에 받는 사람도 있겠죠 이 채굴량은 한 대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 캐느냐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30일 캐면 이만큼 캐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6개월 동안 캐면 이렇게 되겠죠 혹은 6개월을 캤을 때 이렇게 되겠죠 한 달이면 대충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더 가격은 270만 오늘자 기준으로 책장을 해놨고요 그때 수익은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은 전기료 같은 경우에 제가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벽전력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전기료가 6개월 일반 5K 저압은 이 정도 나옵니다 3090, 6개월은 17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3080은 15만원, 70은 10만원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정용을 해줬을 때는 전기료가 확 오르죠 그래서 가정용으로 하시는 거는 슬슬 한계점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확 차이 나요 비용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양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봐야 될까요? 뭐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투자비용 횟수 지점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6A를 3090 짠다 쳤을 때 약 2250만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3080 기준으로는 1700만원, 70 기준으로는 1200만원, 60Ti 기준으로는 1100만원, 80Ti 기준으로는 80Ti를 중고로 샀다 쳐도 지금 시점에서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700ST는 약 700만원 정도 깨져요 제가 일일이 중고장터 계산해보고 이거를 이제 CPU랑 보드랑 라이저 키치랑 이런 거 다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나온다는 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 달에 지금 얼마 만 그 번지 다 나와 있잖아요 6A 한 달 수익률은 137만원입니다 9군 기준으로 8군 기준으로는 110만원 정도고요 이거보다 뭐 조금 더 나올 수도, 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달에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여러분 계산할 텐데 나는 현 시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현 시점을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계속 최선상에 떨어질 테니까 2 더 가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투자비용 회수하는데 16개월 걸려요 일반 전기로 사용했을 때 9공은 8공은 15개월 7공은 17개월 그러면 여러분 이리 생각할까요? 어? 성조님 어느 금융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단 1년 반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없습니다 아, 아직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70만이면 정말 괜찮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 더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100만원까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수익률을 보시다시피 2 더 가격을 위에는 270을 잡았다가 여기서는 수식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100으로 잡았죠 100만원 잡았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음... 전기률을 계산하고 수익률 빼보니까 수익에서 전기률을 빼봤어요 6에 한 달에 40만원밖에 못 벌어요 30, 90으로 만약에 이더가 100만원까지 하러 가면 좀 만 적게 벌죠 이 투자 비용이 2200만원인데 80 같은 경우는 31만원 70은 19만원 이런 식으로 대폭 다운됩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회수를 하는 시기가 일반 전기를 사용한다 쳐도 56개월, 54개월, 63개월, 57개월, 69개월, 48개월 돼요 와, 이거 좀 6년? 5년? 5년 아니면 6년 걸린 거죠 5년, 6년 고장 안 나고 돌릴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이더 수익 100만원밖에 안 될 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사실상 투자하기엔 너무 불안정하죠 어, 성교님 100만원까지 까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은 그대로 고정하고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 보름 만에 최사석이 40% 내렸거든요 40% 내린 거 계산했을 때는요 이더 가격은 고정으로 둘게요 보지하이피 여전히 270억 돋습니다 대신 채굴량 현 시점에서 60%로 제한을 걸어봤어요 난이도 계속 오르니까 결국 긴 시기로 잡으면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6개월, 7개월로 잡으면요 물론 뭐 더 이상 사람들이 투자가 안 돼서 저렇게 크게 최선상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 6개월, 7개월 잡으면 대략적으로 40%는 까진다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더 가격이 박살나는 것보다는 자 이 경우는 투자 횟수 지점이 30개월 정도 됩니다 어느 제품으로 짜든 5700스틱 안 이상 대부분 30개월 정도 걸려요 30개월 동안이면 그래픽 카드가 AS 보증도 남아있고 그 정도까지는 꾸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30개월 그렇게 힘들게 관리하면서 돌렸을 때 사실 30개월은 힘든 거 맞죠 아무리 관리할 게 별로 없더라도 윈도 업데이트 때문에 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펜이 고장나서 본인이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잔손질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가끔 GPU나 메모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 따졌을 때 관리자 꾸준히 쓰면서 본전 뽑는 게 거의 2년 반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2년 반 걸렸을 때는 사실 이거 좀 애매이지? 시작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2년 반이면 1.5배로 뛰는 경우는 꽤 많아요 여러분 충분한 부동산을 살만한 액수가 있다면 뭐 세종만 따져도 그래요 위집 끝난다 세종이 세종 같은 경우에 집값이 2년 사이에 2배 뛰었더라고요 물론 뭐 내릴 수도 있죠 부동산은 여튼 부동산보다는 이게 안정적이지 않냐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이 드림이 오를지 낼지 그래서 이제는 좀 불안정한 시점이 온 거죠 지금 뛰어든다면요 이미 본전 뽑으신 분들은 뭐 계속해다가 적정한 시기에 탈출하시면 손해볼 게 전혀 없지만 이제 들어온 치는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확실히 맞죠? 난이도 오른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여기서 이더 가격에 안 받쳐주면요 최악의 경우는 이거예요 지금 최상상도 내렸는데 이더 가격도 한 130까지 내린다 쳐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요 수익률이 내가 계산한 바로는 채산성이 전혀 안 내렸을 때 한 이더가 50만원까지 내리는 거는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근데 채산성까지 내려버리고 이더 가격도 내린다 그러면 이더 가격 100되고 채산성이 한 40% 내렸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정용 전기는요 보시다시피 가정용 전기는 두 제품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나와요 다만 일반 전기는 뭐 130만원까지 내려도 채산성 내려도 손해는 안 봅니다 다만 큰 이득이 되게 어려워요 본전 뽑으려면 186개월? 뭐 200개월? 이 정도 걸릴 수 있어요 2080T에는 뭐 7000개월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지 아이 성전이 중립적 입장으로 얘기한다 그랬고 왜 계속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요 이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더 가격이 오르는 것도 요번에 넣어뒀습니다 이더 가격이 500만원까지 복구된다면요 복구되면 어떨까요? 하지만 채굴량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있기 때문에 채굴량이 증가한다는 건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 채굴량이 고정으로 된다고 계산하고 물론 고정일 리는 없습니다 사실 6개월, 7개월 캐면 또 채굴량은 더 줄어요 그 난이도 폭탄 적용 안 되더요 채굴량은 줍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채굴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채굴 조금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당장 두 달 전만 해도 지금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잘 캐졌어요 아시죠? 자 어 그래 가격이 500만원까지 뛰었다 쳐 행복회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난이도가 오르지 않는다 쳤을 때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뛰어들어서 8개월, 9개월, 7개월 정도면 여러분이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확률상 희박하지 않나요? 2도 500만원은 솔직히 복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될 수도 있지 다시 저 중국발 제재 소식이나 미국발 제재 소식이 없어지고 기관 투자자가 증가한다면 저까지는 복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라서요 근데 난이도가 고정된다는 건 확률상 희박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0%예요 0% 난이도가 2도 가격이 올랐을 때 난이도가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오른다고 봐야 돼요 왜? 2도 가격이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채굴하시는 분들이 채굴해서 뛰어나가진 않을 거거든 이걸 중국으로 펼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소문이 자꾸 나면서 개인 채굴자들이 붙고 있어요 한 개 두 개로 채굴하시는 분들이요 그것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10304로 저 우리 동네 컴퓨터 조립 상가를 가봤거든요 전자랜드요 그거 가보니까 1층 2층에서 채굴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온 데 다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이더 가격이 골랐을 때는 채굴 난이도는 계속 오른다고 계산했을 때 지금 적어놨는 것보다는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뛰어놨을 때 20개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상승분을 고려하면요 20개월 정도 잡으면 여러분 본전 뽑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과연 금융 상품이 아닌 부동산 주식 이런 거랑 비교해서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것도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이더 가격이 꼭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다시 채굴에 뛰어드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은 할 만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라 하진 않을게요 왜? 저번에 제가 틀렸거든요 저는 500만원까지 얻을 줄 몰랐어요 저는 300만원을 한 개라 생각하고 계산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래서 3월 말에 뛰어든 사람은 사실 아직도 본전 못 뽑았을 것 같은데 2월에 뛰어든 사람은 굳이 중고로 팔 필요가 없었겠죠 충분히 한 5월 초까지는 재미를 보셨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 무조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이런 계산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한 입장에서는 음 채굴 난이도는 올라가고 코인은 어느정도 복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 저 도지코인 탈출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